에이. 자 승리했어. 야! 믿죠. 검은 배우로 살아있다 이거야. 믿죠. 어? 너구만. 네가 이런. 이런. 진짜요? 내가 너를 풀을 뻔했다. 이런. 진짜요? 내가 너를 풀을 뻔했다. 야 준비 안 돼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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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빨리. 왜 빨리 진짜. 왜 빨리. 야. 야. 자. 오빠. 내가 느낌 잘했어요. 형. 야. 검은 배우는 살아있다 야. 그럼 종국이 형 말고 악당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대립하지 말고 절로 이동하지. 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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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07. 007. 007. 야. 뭐 이런 게 다 했어. 뭐 이런 거 다 했어. 아니. 007이야. 왜. 악당이잖아요. 나 악당 아니야. 002번이야. 008번이야. 그래. 008번. 네. 아 그럼 이미 악당이 제거된 거 아니야. 007 당연히 제거됐을 수도 있다니까. 진짜로. 내가데. 007. 007. 007에 아까 뭐가 있다 그랬잖아. 007을 하며 단사를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빨리 이리 와. 007 알면 단사를 찾을 수 있대. 뭐야 그럼 난 뭐야. 나 제작자한테 이용당한 거야. 안 돼. 거칠 거야. 얘. 이거 뭐야. 얘 진짜. 오빠. 서대권이야. 자 1번 워터 스나이퍼 2번 뉴스페이퍼 3번 텔레폰 지하폰 맞죠. 두 개 알고 있는 거. 우리 악당이 없나. 여기. 아 저. 그럼 어쨌든 저거 빨리 눌러야 되잖아. 이거 풀어보세요. 어떻게 풀어봐. 충주 씨. 뜯어보자. 나를? 아니야. 아니 우리 어차피. 아니 우리 어차피. 아 야. 아 야. 대박. 아니 우리 다 같이 우리 어차피 다 같이 저거잖아. 잠깐만 이른바. 이른바. 그렇지 그렇지. 여기. 여기가 저기. 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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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 너야?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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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야? 우와. 어제 테스트 미션에서 아쉽게 꼴찌하셨죠? MI6에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. 정해진 시각에 프리즌타워의 금괴가 폭발됩니다. MI6 요원들도 이에 대처할 텐데 각의 배우가 되어서 그들보다 먼저 폭발 전에 금괴를 빼내세요. MI6에 분만을 안해서 우리 다 못 벗어나야겠어. 첩보를 왜 남아있는 사람이 어딨어 솔직히 왜? 비즌타워에 도착해. 함께 금고의 폭발을 막은 후 자네는 몰래 금고의 폭발을 빼돌리게 된다. 여러분... 이런 건 가야겠죠? 공공초를 찾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amp 진짜 ballot. 오빠바나 석진 오빠바나 침묵 하나씩 아 왜? 야 시내야 어? 어? 1번 워터 스나이퍼 2번 뉴스페이퍼 3번 텔레폰, 지자폰 맞죠? 2개 알고 있는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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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아 아 그렇지 여기가 야 시내야 니가 어디야 아